안녕하세요. 머머 이삼촌입니다. 최근 중국 연변에서는 사냥꾼들의 밀렵단속이 강화돼서 호랑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민가 출현이 잦아졌고요. 호랑이의 민가 출현이. 묶여있는 개를 잡아먹는 경우도 흔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도 흔해졌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쳐도 도망을 가지 않고 5초 10초씩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차에 있으니까 많이 쳐다보는데 차에서 내리면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호랑이가 가버릴 수도 있지만 와서 덤빌 수도 있거든요. 차에서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중국 연변에서 호랑이가 가정집에 있는 개를 잡아먹는 그런 영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중국의 연변에 가서 이런 호랑이에 초점을 둔 다큐가 아니고 개에 초점을 둔 다큐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쪽에 개들도 소개를 하고 싶고요. 연변 같은 경우에 동북삼성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들이 많이 넘나들고 있는데 또 그쪽 연변 쪽에는 사냥개들을 라이카를 쓰지 않아요. 연변에 있는 개들을 씁니다. 그리고 털이 그렇게 장모가 아니에요. 짧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단모는 아니고요. 그 정도 충분히 추운 영하 30도, 40도의 온도에서도 적응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들의 초점을 둬서 한번 다큐를 찍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보다 지금 더 급한 일들이 많으니까 국내에 많은 유기견 문제와 또 반려견 교육 문제와 산재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시급한 게 많으니까 이게 더 우선시 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연변에 가서 아니면 러시아에 가서 개의 관점을 두고 우리가 여행을 보면 여행 도중에 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에 대한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개에 대한 정보나 이렇게 집중된 촬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영상 뿐이잖아요. 그런데 개에 초점을 두고 아마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꼭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호랑이를 사냥하는 개뿐 아니라 또 거기서 사냥개로 쓰는 개뿐 아니라 개에 초점을 두고 예를 들면 대만에 가서 대만에 있는 토종 사냥개가 있거든요. 그런 사냥개들을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전이 진돗개 같은 대만개가 있고요. 또 사냥개가 있고요. 대만 전통 사냥개. 그리고 또 식용문화 종식이라든지 또 반려견 문화 또 유기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개의 관점을 둔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 기회가 오면 꼭 대만 뿐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 러시아, 동유럽 어디든지 미국 어디든지 가서 그쪽에 있는 개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